나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개를 데리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매에 외로워서 괜히 치매 걸릴까 싶어서 나이가 11살 치고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근육도 11살인데 괜찮고 걸음걸이도 괜찮고 내가 알기로 11살을 쉬느라 해도 너무 다 캤어요. 동생이 키우는 견갑이에요? 네. 다쳤어요? 동생이 회사장에다가 키워면 안 돼. 한라단치라고 내가 안 돼서 이 두 마리 치다 빨리 하면 힘들게 알아서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내 일이 있어서 엄마와 집에 데려줬지만 엄마가 이렇게 풍년 녀석이니깐요. 아 녀석이 많으셔서 네. 장기누라는 나라 그게 풀려가지고 막 온 사방 뛰어다니다가 그 물이 쓰여.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산들야비 많이 가. 자꾸 데리고 오라는 기라. 실제로는 왜 자꾸 가 그래. 저거 딸들야비 났다. 그래서 내가 어디 데려갖고 데려가거든. 맨날 바람을 씌워줘서 바람 한 번 씌워달라고. 그래서 3개월째 운동시키고 있나보네요. 아니요. 지금 말을 잘 못하드리시네. 내가 지난달에 그리 했다고. 한 2, 3달 전에 3개월 있는 게 한 달 보름 정도 데리고 오셨다고. 엄마가 시골에 배달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엄마가 그런 게 한 3개월 지났어요. 그런 게 나 엄마가 개를 못 봐가지고 개가 뛰어가지고 큰 개가 먹었어요. 야아 암화한 개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막 천지 천 방지 죽이라고 막 천지 많이 집주라고 막 사람이 안 걷어주면 야아 되게 순한데 착하고 그럼요. 네. 딱 걸음도 딱 맞춰갖고 뭐 그러니까 어디 오만들은 안한다니까 딱 유선해 가면 유선만 딱 따로 가고 있어. 유선만 따로 가면 유선만 따로 가면 유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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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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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운 데서 살면 원래 많이 돌아가는데 실대에서 건강하네. 조신하게 걸어서 그런가 봐요. 방에 가면 안 미끄럽고 해준 건 없는데 지가 조심해서 미끄러운 데도 지가 조심해서 걸어서 그러는데 원래 보통 미끄러운 데서 살면 띠당기면 발이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천방진식 이후에 집중해서 쭉 와갖고 게임하듯이 무슨 일 안 해. 조신하게 다녀가지고. 이름이 몇 년인 줄 아입니까? 곰이라고. 곰처럼 생겨서 그렇게 하고 미련 곰탱이처럼 순하다고 곰이. 미련 곰탱이 할 때 곰이구나 순해가지고. 미련 곰탱이 할 때 곰이구나 순해가지고. 지술때도 얘를 지술라고. 같이 대들면서 지 옆에 딱 지술라고 얘를. 이인은 또 양골 엄청 한다고. 착하네. 먹는 것도 주세요. 가게 먹게도 서로 놀라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알 많이 양골 하지. 근데 살도 딱 괜찮네요. 너무 찌다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고. 지 혼자 애호했다가 형제관이 하나 들어오니까. 두 자리 내지 없어놓니까. 막 한동안만. 찾는 이라고. 대문을 보고 창문을 보고. 야 하나 죽어버려가지고. 열어봐갖고. 아니 없어놓니까. 거기 딱 없어놓니까. 그러니까요. 쟤는 그 과정을 지켜봤거든. 네. 거기께는 이제. 이제. 없어지니까. 죽는 기라 집은. 없어지면 내가. 가다가. 저기 차가 거의 천만장 뒤. 띄는 기라. 그래갖고. 할래라 차가 들어가면. 그동안에 안 온게는.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밤인데. 가닥을 들어보니까. 안 온다고 막.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제 지금. 그 할미하고 개가 안되네. 이게 그래 차지 아니라. 아아 아아. 체중도 그렇고 체융도 그렇고 보니까 앞으로 한참 더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하겠다. 2배라 켜고 2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수하겠어. 아직은 한창인데 뭐 보니까. 그러니까 3개도 안 내리고 일부러 그런다니까. 네. 얘는 뭐 중석안을 해냅니까? 중석안 안 했습니까? 모르겠으면 하네요. 잘. 건강이 잘 컸네. 네. 아픈 집에만 가면. 네. 그렇네. 체중도 딱 됐고. 오늘 햇빛도 없고 바람도 시원하게 좋네요. 산책하기. 집에 어딥니까? 요 동네입니다. 안 좋네요. 네. 요 동네. 한 번 18살때 왔으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30년 조금 안됐네요. 30년 조금 안됐네요. 네. 막 시금치 바시고 이럴때 왔는데. 여기 정물이 눌리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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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경남일보 옆에 시금치 바다가 파 바칠때 왔어요. 오오. 오오. 가자. 멈추니까 계속 새갖고 뒤로 돌아오네. 내가 가다가 사이지도 멈추니까 돌아보네.